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페이지 272페이지 창호미 유리공사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호에서는 먼저 기능 개폐 방법에 따라서 창호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적인 여다지 창호가 있을 겁니다 여다지 부분에서는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심화 과정이니까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다지는 기본적으로 안여다지하고 방여다지 개념이 있죠 그리고 안파고로 자유자재로 여닫는 자제문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여다지에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여다지는 안여다지 개념이 있고요 안으로 여는 안여다지 그리고 방여다지 그래서 보통 안여다지하고 방여다지 차이점은 보통 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침실과 같은 화장실 욕실 같은 데와 같이 프라이버시 독립성 확보를 목적으로 우리가 할 때는 안여다지가 되겠고 그러면 아파트 세대 현관문과 같이 방화문 피난 목적일 때는 방여다지로 설계가 됩니다 기준 잡아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안파고로 자유자재로 여닫는 자제문 개념이 있죠 이렇게 해서 크게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출입구 폭이 좁을 때는 보통 외여다지 여다지가 한쪽이죠 그런데 출입구 폭이 넓어야 할 때 쌍여다지 형태로 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정리하면서 그러면 창호공사에서 여다지 창호하고 관련돼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은 저 같이 뒤쪽까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창호철물 중에서 일단은 지지철물 지지철물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지지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지지철물으로 되는 것이 바로 보통 가벼운 여다지 문에는 경첩을 쓰고 있죠 경첩 그래서 이 경첩 부분이 있습니다 경첩이 일반 여다지의 경첩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피보딘지가 있죠 피보딘지 그래서 피보딘지는 보통 지돌이라고 해서 묵은 중량의 여다지 문에 쓰는 것이죠 그래서 경첩은 일반 여다지 문, 경량인 일반 여다지 문에 쓰는 것이고요 여다지 문의 지지철물이죠 그리고 피보딘지는 중량 묵은 여다지 문의 지지철물을 씁니다 그러면 두 개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얘는 저절로 닫히는 기능은 없죠 그래서 경첩이나 피보딘지는 저절로 닫히는 기능이 이 두 가지는 없습니다 얘는 저절로 닫히는 기능은 없는 거죠 닫히는 기능이 없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문짝 상부하고 문틀 부분에 설치해서 도화체크를 설치해서 저절로 닫히게 하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기억하실 것이 지지철물에서 봐둘 것이 자유자재로 닫히게 해서 자유경첩이 필요하죠 자유경첩 이것을 스프링 힌지라고 합니다 스프링 힌지 그래서 이 자유경첩 부분이 바로 어디에 사용되는가 하면 일반 자제문이죠 안팍으로 닫는 여다지 문, 자제문에 사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것이 있죠 바로 플로아 힌지 자 플로아 힌지는 바닥에 힌지 장치를 매입한 것이죠 그래서 플로아 힌지는 바닥 지도로 해서 그는 중량 자제문에 우리가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절로 닫히는 기능이 있죠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저절로 닫히고 자제문에 사용하죠 저절로 닫히는 기능이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플로아 힌지가 힌지 장치를 바닥에 매입한 거죠 그래서 강화 유리문과 같이 바닥에 힌지 장치를 매입한 것 이것이 플로아 힌지죠 힌지 장치를 바닥에 매입을 한 거죠 바닥에 매입을 해서 문이 저절로 닫히게 하죠 매입한 겁니다 바닥에 힌지 장치를 매입해서 우리가 열구나 문이 저절로 닫히게 되는 형태가 플로아 힌지 개념이 됩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보통 지지철물로서는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힌지에 대해서 또 있는 것이 레퍼토리 힌지가 있죠 레퍼토리 힌지 그래서 레퍼토리 힌지는 일반적으로 기억하실 것이 얘는 약간 저절로 닫히는데 공중화장실 문에 사용되는 거죠 공중화장실 문에 사용되는 힌지로서 화장실 문에 사용하는 힌지로서 일반적으로 약간 열린 상태를 유지하는 힌지입니다 약간 열린 상태 그래서 대략 15에서 10에서 15cm 정도 약간 열린 상태를 유지하는 힌지가 레퍼토리 힌지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힌지가 지지철물과 관련돼서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 이것이 여다지에 사용하는 지지철물들이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특히 자재문에 쓰는 것은 이 두 가지죠 그러면 가벼운 것은 자유경첩 묵은 우리가 중량 자재문에는 플로아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저절로 닫히는 기능이 있지만 경첩이나 피보드인지는 저절로 닫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지철물적인 측면을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폐조정기 이 개폐조정기로 사용되는 부분이 바로 대표적으로 이것이죠 앞전에 22회 때는 도아체크가 나왔죠 도아체크, 도아클로저 개념이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도아체크 도아체크는 열려진 여다지 문을 저절로 닫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문짝 상부하고 문투라고 사이에 설치해서 여다지 문을 저절로 닫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려진 여다지 문을 저절로 닫히게 하는 장치입니다 여다지 문을 그래서 저절로 닫히게 하는 장치죠 닫히게 하는 장치가 도아체크 또는 도아클로저라고 칭합니다 설치는 보통 문틀하고 문짝 상부에 설치돼서 우리가 하는 것이 되죠 자 그리고 도아스톱, 도아스톱 개념이 있는데 도아스톱은 우리가 주의할 것이 도아홀드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도아스톱은 벽과 문의 충돌을 방지해서 우리가 벽이나 문짝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벽과 문의 충돌을 방지하는 거죠 벽과 문의 충돌을 방지해서 벽이나 이런 문을 보호하는 거죠 벽이나 이 문짝을 보호하는 철물이죠 도아하는 철물으로서 벽에 설치할 수도 있고 문에 설치할 수도 있고 바닥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아스톱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도아홀드하고 도아홀드의 개념은 도아홀드는 보통 이 개념이죠 열려진 문을 제자리에 고정시키는 거죠 그래서 말발굽이 도아홀드입니다 도아홀드업은 열려진 여다지 문을 고정시키는 거죠 고정시키는 것이 시키는 거죠 시키는 철물이 바로 도아홀드의 개념이고 혼돈하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택배미 되면서 나쁜 사람이 밀고 들어올 수 있죠 문을 열어주면 그럴 때 우리가 보통 밖에서 열쇠를 열어도 안에서 걸려있으면 문이 안 열리는 거죠 일정 한도 이상 그래서 그것이 도아체인인데 도아체인은 여다지 문이 일정 한도 이상 열리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다지 문이 일정 한도 이상 열리지 않도록 하는 철물이죠 열리지 않도록 하는 철물이 바로 도아체인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개폐조정기로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우리가 잠금장치들 자물쇠의 용도 잠금장치 여다지 문의 잠금장치로 쓰이는 것이 대표적으로 실린더 자물쇠가 있죠 실린더 자물쇠 실린더 자물쇠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보통 열쇠로 열어도 문을 손잡이 둥근 것을 잡거나 손잡이를 이렇게 돌려서 여는 형태를 우리가 실린더 자물쇠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트레치 외부에서는 열쇠고 내부에서는 손잡이로 트는 게 마다 나이트레치 야간 자물쇠 옛날 보조 자물쇠로 사용됐던 게 나이트레치였습니다 그리고 꼬지새들이 많죠 가로 꼬지새도 있고 보통 외여다지는 옆으로 이렇게 탁해서 탁하는 가로 꼬지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쌍여다지에는 상하 오르내리 꼬지새의 개념이 있습니다 오르내리 꼬지새 그래서 오르내리 꼬지새는 어디서 볼 수 있는 284페이지에 보면 나오죠 284페이지 자축에는 가로 꼬지새의 개념이 있고 그래서 오르내리 꼬지새가 있습니다 오르내리 꼬지새 그래서 이거는 쌍여다지 쪽에 보통 쓰는 거죠 이거는 쌍여다지 쌍여다지 여다지 장호에 쓰는 겁니다 보통 꼬지새 종류들에 장검장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철물을 좀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다지와 관련된 거 그래서 기억하고 그 다음에 미세기 페이지 272페에서 미세기라고도 하고 미세기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요 미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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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 문 관련돼서 미세기하고 미다지의 차이점은 미다지 그래서 미다지 6번의 미다지하고 미세기의 차이점은 보통 벽 속으로 밀어넣는 게 미다지고 미세기는 한쪽 편으로 밀어붙여 놓는 거죠 그래서 얘는 100%가 열리는 거고 그래서 얘는 네일이 하나가 있고 미세기 장호는 네일이 두 개가 있는 것이 미세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아파트에 사용되고 있는 것은 미세기 형태가 많죠 대부분 장호가 미세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미세기는 미다지의 차이점은 벽 속으로 밀어넣는 것이 미다지다 얘는 한쪽 편으로 밀어붙여 놓는 것이 미세기가 됩니다 그럼 미세기 장호는 네일이 두 개가 그래서 이제 보통 아파트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미세기 장호와 관련돼서 철물이 뭐가 필요한가 밑에 레일이 필요해요 레일이 그러면 레일이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문이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문 밖기가 필요하죠 그것을 호차라고 해요 호차 호차 문 밖기가 필요한 겁니다 문 밖기 호차가 필요합니다 호차가 보통 한 짝당 두 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금 장치로 사용되는 것이 자 목재 여다지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구멍을 맞춰서 돌렸던 게 있죠 문에 볼터 닿혀서 도아 볼터라고 해요 도아 볼터 그리고 샤시에서는 크레센터 크레센터란 잠금 장치를 써죠 그래서 도아 볼터나 크레센터가 미세기 장호의 잠금 장치가 됩니다 잠금 장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자재문은 우리가 안팎으로 그러면 보통 아까 자유경첩이나 플로아인질에 철물을 설치해서 흰질을 달아서 문을 안팎으로 자유자재로 겹해되는 게 자재문이었죠 그리고 해전문은 수립구의 자 이겁니다 해전문 개념은 수립구의 통풍기류를 방지하고 수립위는 통제 목적으로 써죠 그래서 통풍기류를 방지한다는 것은 방풍이죠 그래서 에너지 철학 목적이 되는 거죠 에너지 철학 목적으로 제작이 되는 것이 해전문이에요 그러면 해전문이 방풍구조에 해당이 되거든요 방풍구조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이 됐을 때 보통 1층의 부분 있죠 설치를 해서 아니면 지하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을 설치해서 외부의 철학 목적이 확 안 들어오도록 해주는 게 바로 해전문이었죠 자 기억하시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이 나오죠 전문 자 전문이라는 것은 자 이거죠 여러 장의 문을 경첩으로 자 우리가 연결해 놓고 큰 방을 분할해서 쓰거나 아니면 하나로 개방할 때 전체를 개방할 때 쓰는 것이 바로 전문이죠 그래서 이제 전문은 병풍처럼 뭐 이렇게 접는 형태의 문을 전문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전문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그래서 목적은 큰 방을 분할할 때 하거나 또는 전체를 개방할 때 쓰는 것이 전문으로서 얘는 철물이 경첩으로 우리가 한다고 나와 쓰죠 경첩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알아두실 거예요 이 전문은 여러분들 이겁니다 보통 커튼이나 블라인드 이동 장치를 행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을 병풍처럼 이렇게 접기 위해서는 도와 행거가 문의 이동 장치라고 해서 도와 행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이 전문의 이동 장치가 도와 행거입니다 전문의 이동 장치를 우리가 도와 행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도와 행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해서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르내리기 창호에 하나만 대답해 오르내리기 오르내리기 창호는 일반적으로 지금은 여러분들 옛날에 비둘기오나 통일호 창문이 오르내리기 창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르내리기 창호는 철물이 자 뭐가 필요한가 하면 자 보통 오르내리기 창호는 추가 필요해요 그냥 들어 올리고 그냥 묵으니까 추가 있습니다 추가 있고 그 다음에 끈 와이어가 있죠 와이어 끈이 있습니다 와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쉽게 들으면 이제 도로래가 있는 겁니다 오르내리기 창호에는 도로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잠금장치도 여기도 거래센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오르내리기 창호하고 관련된 철물들은 자 이런 것들이 오르내리기 창호와 관련된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목재창호가 나오죠 자 목재창호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플러시 문하고 양판문 두 가지를 정확히 구분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울그미를 짜고 양면에다 합판을 접착 교착해서 붙여서 만든 문은 플러시 문이에요 그래서 플러시 문은 양면에 합판이라는 단어가 돼요 양면에 합판을 붙이든 교착하든 접착하든 이렇게 만든 문이 바로 플러시 문이다 그래서 이제 뒤틀린과 같은 변형이 가장 적은 문이 플러시 문이 됩니다 그리고 양판문은 울그미를 짜고 그 중간 정간에다가 자 넓은 합판인 양판입니다 여기서 양판이라는 것은 넓은 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넓은 판을 끼우는 것이 양판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을 정확히 구분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75페이지 보시면 부재의 명칭과 관련돼서 마중 때, 여밈 때를 정확히 구분해 두시면 돼요 서로 맞닿는 선때입니다 맞닿는 선때가 마중 때가 되고 여며지는 선때는 여밈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포인트는 서로 맞닿느냐 또는 여며지는 여기에 따라서 여밈 때, 마중 때가 개념이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페이지 277페이지 보시면 풍소란이 나오죠 방풍을 목조로 태워주는 목재입니다 그래서 문풍지 역할을 하는 것이 풍소란 개념이 된다는 점을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방화문은 갑종 방화문이 있고 을종 방화문이 있죠 갑종과 을종에서 우리가 학습해야 될 것은 그 전에 물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 법령 규정에서 차열, 비차열 성능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을종은 비차열 개념이 30분 이상 돼 주면 되죠 그런데 갑종은 비차열 시간은 1시간 이상이고 그 다음에 차열이 30분인데 모든 방화문이 차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발코니에 설치되는 대피 공간의 방화문만 차열 개념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열 기준은 몇 분이다? 30분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된다는 점 간단히 그것 좀 구분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제창호에서 우리가 알아두실 때는 거기에 278페이지 하단의 주름문 주름문은 279페이지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열고 닫을 때 이렇게 되면 창살처럼 됐다 이것이 주름문입니다 그래서 주름문은 도난 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문이죠 도난 방지 목적으로 주 사용이 되면서 이거는 닫아도 됩니까 햇볕 같은 거 공기는 다 들어와요 시선 차단 이런 건 못하죠 오로지 그런 건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최강도 되고 한기도 되고 다 되는 문이죠 바람 통합니다 그런데 얘는 도난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형태가 바로 주름문 개념이 됩니다 개념 알아 두시고 그 다음에 279페이지 보시면 멀리온이 나옵니다 멀리온 개념은 창 면적이 클 때 바람이나 진동에서 유리가 깨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공형으로 돼서 이제 중간 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창 면적이 크게 되면 자 이제 진동이나 바람에 의해서 진동이나 바람에 의해서 유리가 파손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개념이 유리가 깨질 수 있으니까 중공형으로 접어 가지고 세로 가로 이렇게 대어주는 중간 털의 개념이 멀리온 개념이 됩니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루미늄 창호는 우리가 정리하실 것이 장점은 경량 가볍죠 그리고 녹슬지 않고든 공작도 자유롭고 그런 것이 장점이죠 그런데 단점으로서는 첫째 알칼이 약하다는 거죠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해반주 같은 알칼이하고 접촉하면 부식을 당합니다 자 그리고 단점이 열 전도율이 어떻게 크다는 거예요 열 전도율이 크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 목적상은 분리할 수밖에 없죠 그 점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봐두실 것이 자 이거는 보통 철제보다 풀에는 더 약하다 뇌하성은 스틸보다 조금 더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문에서 281페이지는 무태문 자 태가 없는 거죠 완전 태가 없는 건 아니고 상하에는 태가 조그맣고 태가 있고 좌우에 태가 없는 그래서 강하유리와 같은 문이 제작할 때 쓰는 것이 무태문이죠 그리고 아코디언도아는 보통 여러분들이 자바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칸막이용으로 사용되는 문 그래서 이제 밖에는 뭐 저런거 있죠 천이나 가죽 같은거 그래서 음악기구 아코디언처럼 생겼다 그래서 접힌다 그래서 아코디언도아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뭐 그리고 이제 창호철물은 이렇게 앞에서 하면서 정리해 드렸어요 그래서 창호를 같이 하면서 창호철물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잘 봐야 될 것은 특히 오데이 같은 경우는 자 플루아인지는 좀 잘 보셔야 되니 자 플루아인지 하고 도아스톱 있죠 도아스톱 도아체크는 언급이 됐기 때문에 도아스톱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리하실 것이 뭐 크레센터 미서기 창호나 오르네기 창호의 잠금장치인 바로 크레센터 있죠 크레센터 부분 요런 부분을 우리가 철물은 정확히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86페이지 유리공사와 관련돼서 우리가 정리하실 것 이런 부분을 정확히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뭐 안전유리나 안전유리와 관련된 것 어디고 뭐 강화되는 거 있죠 강화시켜진 유리들 그리고 뭐 특수 뭐 목적으로 사용되는 유리 이런 걸 위주로 정확히 학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망임유리 정리하시면 되겠죠 망임유리 자 그래서 이 망임유리는 자 금속에 망을 삽입한 유리가 망임유리에 해당이 되죠 망임유리 그래서 보통 일반 유리는 하재가 생길 때 팍 깨지죠 그러면 하재가 확산이 될 수가 있겠죠 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속 망 그래서 하재 자 방지 목적으로 사용되죠 그래서 일반 방하용 유리가 바로 망임유리가 됩니다 뭐 자 그리고 일반 유리보다 잘 안 깨지죠 그렇기 때문에 뭐 도난 방지 목적 개념으로도 뭐 좀 사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주된 목적은 바로 하재의 확산을 방지하는 이런 하재방 방하용 유리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상업지역은 건물과 건물의 간격이 좁죠 그랬을 때 이 망임유리를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층유리는 두 장이나 세 장 유리 사이에다가 건조 공기층을 둔 것이 복층유리죠 복층유리 폐악을 낳으라고 칭합니다 근데 이제 복층유리는 보통 목적은 이거죠 유리와 두 장이나 세 장 유리 사이에 건조 공기층을 둔 유리입니다 네 그래서 뭐 단열이라든지 뭐 단열 뭐 단열은 크게 따지면 뭐 방안 방추이나 더위를 방지하는 방수도 되겠죠 그리고 방음 그럼 이걸 목적으로 제작된 유리가 복층유리 폐악을 낳아서가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건조 공기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절단 가공은 안 됩니다 현장에서 절단 가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문 제작을 해야 돼요 현장 절단 가공을 할 수 없는 유리에 속합니다 네 그래서 주문 제작을 해줘야 된 유리가 됩니다 그리고 강하유리 개념 나오죠 강하유리 자 강하유리는 우리가 강하유리하고 배강도 유리의 차이점이 뭔가 하면 둘 다 열처리에서 만든 유리가 되는데 자 보통 열처리에서 이 강하유리는 열처리를 해가지고 열처리에서 창공기로 급냉을 시키해서 만드는 거예요 강하유리는 급냉을 시키고 그리고 자 이거는 배강도 유리는 열처리에서 창공기 서서히 불을 넣어서 선행을 하는 거예요 냉각을 시키는데 빨리 냉각 시키느냐 선행을 시키느냐 여기에 따라서 배강도 하고 강하유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깨질 때 그러면 급냉 시키고 선행 시키는 깨질 때에는 파편처럼 잘게 부서지는 거죠 이렇게 잘게 부서지는데 이거는 이렇게 파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파손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강하유리는 건물의 저층부에 사용하는 거죠 1층 2층 같은데 저층부 쪽에 사용하는 거고 배강도 유리는 고층부에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거다 얘는 서서히 냉각하는 창공기를 서서히 불어서 넣어서 만드는 거고 얘는 급하게 급냉 시키는 유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 처리한 유리들은 현장 절단 가공은 되지 않는다는 점 현장 절단 가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문 제작을 해야 되는 유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접합유리 자 접합유리는 유리와 유리 사이에다가 합성수지에 중간막을 둔 거죠 그래서 유리하고 유리 사이에다가 유리와 유리 사이에다가 합성수지를 둔 거죠 합성수지 그래서 합성수지 중간막을 둔 거예요 자 이 중간막을 둔 거죠 그래서 150도 열로 접합시켜서 만든 유리예요 그러면 이제 접합유리를 만든 이유는 파편이 비산되지 않도록 한 겁니다 얘가 그래서 파편이 비산되지 않도록 한 거죠 비산되지 않도록 한 유리입니다 그래서 파편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차 같은데 그래서 비산되지 않도록 한 유리가 바로 이 접합유리입니다 그래서 안전유리에 속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봐 두실 것이 12번엔 방탄유리가 나오죠 방탄유리 방탄유리는 일반적으로 합유리라는 것이 바로 접합유리예요 그래서 강화유리를 접합합유리화 시키되 접합유리화 만든 아니면 일반적으로 저겁니다 굉장히 여러 장의 유리를 합성수지 넣고 여러 장을 겹쳐서 만드는 거예요 저것이 방탄유리 개념이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열처리에서 만든 유리가 강화유리 배강도 유리도 있지만 스팬드럴 유리도 열처리에서 만들었습니다 유리 한 면에다 세라믹 코팅을 해 가지고 그리고 열처리에서 만든 유리가 스팬드럴 유리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 색상이 있는 유리죠 그게 스팬드럴 유리이다 그래도 열처리에서 배강도 제품이에요 근데 얘는 세라믹 도료를 갖다가 한편에 발라서 코팅에서 만든 유리는 스팬드럴 유리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통 그것도 배강도 유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87페이지 13번에 로이유리가 나옵니다 로이유리 로이유리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로이유리 로이유리는 일반적으로 유리와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제작된 게 로이유리죠 그래서 로이유리는 여기에다가 저걸 했습니다 은어로 코팅을 해 가지고 은어로 코팅을 해서 보통 이제 태양이 떴을 때 태양이 떴을 때 이런 빛이 들어오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사하는 것이 무엇이 되는가 열 적외선 열선 또는 적외선이라고 하는데 시방세에서는 열 적외선이 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열 적외선 열 적외선에 반사 빛을 반사하는 반사율은 높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적외선이 들어오는 것을 방사율이에요 뚫고 들어오는 것을 방사율 방사율은 낮춘 거예요 방사율 방사율하고 방사율하고 헷갈려보네요 들어오는 것이 방사율이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반사율은 높인 겁니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시강선의 투과율은 높인 겁니다 가시강선이 투과율은 높였죠 높이는 형태의 유리 이것이 로이유리가 됩니다 그래서 로이유리는 에너지 절약 목적으로 제작된 유리입니다 에너지 절약 목적으로 제작된 유리가 로이유리입니다 특히 사무실 건물은 외벽이 무엇으로 조립된다 외벽이 유리로 조립됩니다 그럼 여름철에 온실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름에 엄청난 무엇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냉방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걸 줄이기 위해서 사용된 유리가 로이유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288페이지 시방서 관련돼서 간략히 봅니다 시공일반상에서 실란터 작업은 상대 습도가 90% 이상일 때 작업을 중지하시면 됩니다 보통 다른 공사 뭐 실린공사 이런건 85% 했죠 그런데 이 실란터 작업은 90%가 됩니다 실란터는 틈새나 이런 것을 메우는 떼우는 작업이 실란터에요 그래서 실린공사는 제로와 제로 사이에 틈새가 줄눈이 생기죠 줄눈을 방수 처리한게 실린공사고요 그리고 배수 구멍은 기본 두 개 있으면 되죠 그래서 잘 모르면 우리도 콧물 흐르는 구멍 두 개 두 개죠 그래서 기본 두 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반미 보관해서 복층유리는 20매 이상 적취하는데요 복층유리는 유리와 유리 사이에 공기청을 두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무거워요 많이 적취하면 밑에가 파손됩니다 그래서 20매 이상의 적취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를 절단할 때는 약간 짧은 지수 1.5에서 2mm 정도 짧은 지수로 절단해야 돼요 정확히 절단해서 넣으면 깨져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1.5에서 2mm 짧은 지수로 절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가스켓이라고 발음을 하다가 최근에 정확히 발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은 개스킷입니다 개스킷입니다 그래서 가스켓, 개스킷은 명심하세요 유리를 고정하는 성형제품이죠 유리를 고정하는 제품입니다 유리를 고정시키는 제품이에요 고정시키는 제품으로서 얘는 정형이죠 정형 또는 성형이라고 합니다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나온 고무제품으로 나온거죠 그래서 부정형이 아니에요 부정형이라는 것은 이걸 부정형이라고 합니다 액상으로 주입해가지고 형상을 갖추는 것 그러면 실리콘 이런게 부정형이고요 그래서 개스킷은 정형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개스킷 다른 면은 뭐다 견고한 거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스킷을 자를 때는 명심해 줄 것이 각 변의 길을 약간 길게 잘라요 기억하시면 보통 유리의 절단은 짧게 자르지만 가스킷은 개스킷은 약간 길게 자르고요 그 다음에 어디부터는 다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끼어 나간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 두도록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용어 정리에 거기 해 놓은 거 간략히 봐두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특히 거기 뭐 4번에 보면 세팅 블록 나오죠 세팅 블록이라는 것은 쉽게 고임제다 보는데 유리 밑에 고해주는 고임제가 바로 세팅 블록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 9번에 뭐 클린 컷하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피놀 있죠 뭐 두 가지를 뭐 간단히 한번 해 두시고 그래서 유리는 뭐 유리 창호미 유리 공사는 그래서 이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휴식하고 294페이지 수정공사 파트 간략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리는 뭐 유리 창호미 유리 공사는 그래서 이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휴식하고 294페이지 수정공사 파트 간략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